그런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두 분과 얘기할 것은 과연 시민을 위하여가 민주당을 끌어들일 수 있고 정의당을 끌어들일 수 있고 다른 정당도 만약에 이 플랫폼에 들어왔다. 결국은 비례당 투표도 미래한국당 대 범민주연합이라고 합시다. 범민주연합 대 1대1 구도가 됐다. 누가 유려하다고 보십니까? 저와 의견이 어떤지 한번 좀 봅시다. 거기에 저기가 돌아가잖아요. 국민의당. 어제 가운 한 장으로 제가 보기엔 3%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원래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제 2였는데 오늘 5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지금 있는데 국민의당은 저게 있죠. 국민의당은 비례를 내고 원래도 지역구에 나갈 데가 없었긴 했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선언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문으로 뭉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힌 거거든요. 민주당을 심판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저 민주당을 심판하자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유한국당의 비례표를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싸움은 미래한국당의 비례표를 뺏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플러스 미래한국당이 서로 표싸움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얼마를 차지할 거냐인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 정의당 다 포함해서 이쪽 진영이 45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쪽이 55인데 평소에 들어가면 미래한국당이 40에 15 정도로 국민의당이 잘 나가는 형태가 크게 보면 제일 큰 그림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워낙 못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낮아졌고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어쨌거나 만들어놓고 계속 이름을 입에 붙이고 있어서 리얼미터에도 그렇고 점점 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유권자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구조라 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35 정도는 기본 나오지 않을까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주의 형대... 아직 공백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저쪽 진영이 정당 투표에서는 압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저랑은 좀 반대죠. 비례로 봤을 때. 정당 투표에 있어서 민주주의 형보다 저쪽이 더 뭉치더라도 1대1 구도로 가더라도 저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합친 거랑 문재인 대통령 거랑 이렇게 생각하고는 크게 차이 안 나.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어제 박근혜 탄핵이라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놓고 선거를 치렀는데도 영남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중동과 방해 언론은 어떻게든 40% 초반대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시메로 봤을 때 45% 정도가 민주당과 민주주의 형을 찍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신 거고 55% 특히 범자연국당 30% 그리고 중간에 25%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자영업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임금 탓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고 선거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임금 탓하지 마시고요. 깨어있는 시민이 국정농단이라는 4년 전에 촛불 들어서 1 플러스 1 박근혜 최준실 일당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실로 누르는 김소장님 분석이 맞을 것 같은데 마음과 절반 이상은 우리가 뭉치고 50여 일 동안 잘하면 우리가 과반수 이상 이길 수 있다. 비례정당으로도. 저는 그 정도의 입장인데 예전에는 이해를 했는데 왜 70년 중에서 48년 한 정당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가져오면서 일부 2%만 살리고 98% 어렵게 한 그 판을 가지고 여전히 왔는데 2년 반 동안 이 정도 한 거 엄청난 거예요.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코로나 탓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80%의 문제를 일으키고 2주일 전에 31명인 걸 4200명으로 만들어놓은 대구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주 동안 뭐 했냐를 되돌아보시고 자영업자분들이 나라 탓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광역단체장들과 지역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탓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담은 뭐 했냐로 가는 것이 합당하시고 앞으로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도 임금 탓. 임금이 어디 있어요. 임금이 못하면 쫓겨나는 세상인데 문재인과 민주당 욕하기 전에 70년 중에서 48년 집권한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잘못했던 걸 먼저 욕하시는 것이 순서다. 욕이 아니라 그게 국민 주권자로서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고 일본의 범민주시민연합당이 생기시면 이쪽을 많이 찍어주시는 게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잘 대응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 사니 그래도 이명박근의 9년반보다 자영업자도 좋다는 것이 팩트예요. 몇 가지 수치를 들어서 조중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끝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대중들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늘 고민하시고 또 실제 팩트와 가짜뉴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데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현실을 정확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희 고소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양평에 아방금같이 생긴 그거 네티즌들 알만하면 다 알아요. 강가 옆에 있는 거. 오늘 3시에 기자회견한다는데. 누가? 이만희 본인이. 양평 지하 1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에 됐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가고 종교탄암이 아니죠. 범죄인을 수환조사하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헌법과 검찰청법이 정한 일을 방역법에도 나와있죠. 방역법에도 나와있고 윤석열 후보가 안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정당한 영역에서는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합당한 명령을 내렸으면 해야죠. 안하고 있잖아요. 더욱 긴 게 윤석열이가 방역이 우선이다. 대통령인 줄 알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하면 범죄 혐의를 추적해서 수사하는 게 임문데 방역이 우선이다. 국정을 지휘하고 있어요. 저는 특정 종교집단을 비하하거나 할 생각 없습니다. 거기가 2단지든 4입이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정보를 감추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벌써 너무 늦었죠. 사실. 그런데 검찰이 방역이 우선이라는 얘기나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죠. 자기들만의 방역이 우선인 것 같아요. 겁나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좀 중요한 건 저는 아까 김성현 소장님이 만약에 미래한국당대에 어떤 플랫폼이 생겨갖고 범민주연합이라든가 1대1 구도로 붙는다면 55대 40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론을 봐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1대1로 붙으면 범민주 진영에서 정당 투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도만 1대1로 간다면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 주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를 따지면 잘한다가 조금 높았다가 못한다가 높았다 이렇게 크로스하는 현상인데 언론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모든 외교 안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잘한다는 지지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코어 지지층이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근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70%에서 80%까지 지지해 있다가 뒤돌아서서 못한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적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찍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투표는 민주당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현재 현실에서 여러 언론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못한다고 응답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너네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분명히 못한다의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에게 정당 투표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5대5로 보든지 저는 6대4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말한 게 바람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께 늘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많은 주변에서 보면 나도 민재인 찍었지만 요즘 별로야 지금 별로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투표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쪽으로 갈 위험성을 위원회에 차단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그러면 그게 자유한국당 표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쫄 필요 없다 하나로만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표심이 직결된다면 민주당의 힘이 더 세다 아직까지 박근혜의 탄핵에 영향이 있기 나는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샤이 보수들도 있고 자유한국 미래에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그래도 현재 과거 자유한국당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혐오정당 1위를 하잖아요 항상 50% 60% 가까이 혐오정당이 나온다는 거는 거기를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혐오정당 1위는 부동의 1위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50% 반대도 50% 그럼 여기서 적어도 10%에서 20% 문제인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10%에서 20%는 자유한국당에게 투표 안 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정당 투표를 해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정신이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또 예측하고 우리가 졸렌과 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위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러나 실제 수준과 눈높이가 이렇고 그동안 행태가 이렇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했던 게 자기가 다선의원 할 수 있는 그 여건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가 부산에 가서 그렇게 4번 이상씩 떨어지면서도 지역감정 타파와 언론개혁을 불을 지지면서 결국에는 노풍이 불고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노풍 불고 개혁을 했고 명분과 신리를 다 이뤄낸 게 2002년도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중도가 실체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가지고 확실히 잘하면 중도가 없어지죠 흩어지죠 그런데 어설프면 중도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죠 그저 중도 30이라는 게 그럴 때 뭐가 무섭습니까 국민들이 3개월 동안 검찰개혁 촛불에 2천만 명 이상이 이렇게 미뤄졌는데 물론 광화문에 몇백만 태극기 보수 집단도 있었지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중앙선관에서 인정한 이 합법적인 틀 안에 이번 플랫폼 안에 들어오시고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제1당 2당 우리 법민주진보에 말한 대로 수장님 말대로 그 안에서 절차 잘 밟으시고 시간이 급박할수록 하나로 뭉쳐서 하면 저는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실제 간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정도의 명분과 신리가 있는 대통령과 촛불 국민들 그리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욕 먹어가면서 찢겨가면서 갈라져가면서 했어도 이렇게 민주당을 세 번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국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믿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댓글 보면 조금 속상하긴 해요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가끔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로 대통령과 정부의당 역하고 이런 댓글들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들이 조금 손품을 덜 팔지 않냐 힘들어도